남극에서 노래를 할 때 저는 사실 굉장히 두꺼운 패딩하고 방안 장비를 좀 많이 챙겨가서 라이브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섰었는데 날씨가 생각보다 그렇게 춥지가 않더라고요. 그렇게 입고 노래를 하면 더 이상할 정도로 날씨가 너무 따뜻해서 남극의 날씨가 그래서 니트 하나 입고 라이브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. 그만큼 날씨가 따뜻했고 주변에서는 라이브를 하는 동안에도 계속 빈 벽이 녹아내리고 시종일관 계속 천둥번개 같은 소리가 나거든요. 그 소리를 들으면서 라이브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그렇죠. 말이 잘못된 거군요. 아니요. 너무 충격적이어서 남극에서. 안녕하세요. 저 유스원의 안은재 기자입니다. 저는 방금 말씀 듣고 궁금한 게 생겼는데 최정은씨 남극 따서 어떤 고생을 하셨는지 그 질문을 하자고 싶습니다. 일단 가는 데만 해도 40시간이 넘게 되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비행기를 4번 정도 탔던 것 같은데 여정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아틀란타에 가서 아틀란타에 산티아고 갔다가 산티아고에서 푼트아르나스로 가요. 그리고 푼트아르나스에서는 5일간의 격리를 하고 그러고 들어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남극 날씨가 허락을 안 하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. 그래서 한 며칠 더 격리를 했던 것 같아요. 격리를 하고 들어가서 들어가서도 계속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. 그런 불편한 점도 있었고 일단 그런 시간적인 부분에서 내가 그곳에 바로 들어가서 라이브를 할 수가 없다는 게 너무 답답했던 것 같고 그런 불편한 점, 힘든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. 날씨가 그리고 처음에 남극을 가기로 결심을 했던 건 제가 눈을 되게 좋아해요. 그래서 눈 내린 설원을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가기로 했었는데 조금 찾아보니까 제가 생각한 이미지는 북극이더라고요. 눈이 많이 잡힌 거는 남극은 눈이 많이 내면 아예 들어갈 수가 없고 일반인들은 겨울에는 심지어 제가 갈 때는 여름이고 그리고 또 온난화 때문에 눈도 더 많이 녹았고 그래서 가고 나서 딱 도착해서 보니까 정말 돌 뿐이더라고요. 까마색 돌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약간 맘이 좀 안팠던 기억이 있습니다.